자, 외칩니다. 대한국의 물리학 선택 수험생 여러분들, 외칩니다. 물리만점! One more time! 물만대! 그렇습니다. 이루어집니다. 물리만점하고 대학 가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랍니다. 자, 드디어 극강 파이널 모의고사가 드디어 개강을 하는데요. 사실 이 파이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버실모, 러셀실모,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극강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해서 이 김성재 실모의 3단 컴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이긴 하지만 눈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파이널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극강 파이널 이전에 아직 버실모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 자, 그 체험에 그 귀중한 충격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버실모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버실모부터 그 문항들에 대한 퀄리티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말 그대로 귀중한 충격. 여러분 이 버실모라든가 제가 앞에 CG로도 이제 나왔지만 여러분 이 김성재 실모는요. 여러분들의 단순한 실력 체크를 하는 그런 모의고사가 아니랍니다. 문제, 이런 문제 있어, 저런 문제 있어. 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자, 이러면 선생님은 서운합니다. 문제 풀이하는 그런 수업과 그런 모의고사가 아니랍니다. 자신의 귀중한 그런 경험에 의해서 바로 결핍된 부분을 찾고 좀 더 도약을 위한 그런 단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실모, 먼저 이거부터 아주 핫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버실모에서 보고 나서 이 빡빡함 속에 이 타이트한 생각의 뇌작동의 그 뇌적, 그 진행에 의해서 바로 버실모보나서 6평을 봤다든가 9평을 봤을 때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라든가 뇌작동, 분명 그 효과를 느꼈을 겁니다. 단순히 답내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한 문항들이 아니랍니다. 자, 외쳐보입니다. 아이본 뇌.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뇌작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능은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00이라는 양이 있다면 그 교과적인 내용이 지식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00을 모두 가져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120을 근데 준비하려 하죠. 자, 중요한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교과 내용의 그것의 70. 70을 가져오라는 것이고 나머지 30은 바로 뇌작동의 활성화 공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교과 내용의 70%를 해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랍니다. 기본적인 교과 내용을 가지고 100과 120과 150, 200을 준비하려 하지 마시고 뇌 활성화 공간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실모와 함께 그리고 러셀실모. 이거 올해 정말 좋습니다. 선생님 검토팀과 연구실에서 문제 하나하나마다 문항 하나하나마다 모두 들여다보고 또 검수하고 검토하고 수정하고 했기 때문에 이 러셀실모 오래 보신 분들 그 퀄리티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러셀실모 정말 지금까지 모든 문항에 대해서 또 기출문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꾸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약의 발판을 삼아 쓰는 것이 러셀실모고요. 그리고 이제 텐션 업! 시기가 시기니까 자, 극강 파이널 김성재실모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버실모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자, 이때 여러분들 이 극강 파이널실모는요. 여러분들에게 뭐 그래 이 정도 이제 알아보면 됐어. 이렇게 위로를 주려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랍니다. 수능장 가면요.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이 나타나요. 즉, 그 긴장과 빡빡함 속에서의 압박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 구성 자체 정말 영혼의 반 이상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왜? 저도 살고 있어야 되니까. 교과서 기반으로 해서 결국 자체 제작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내세우는 것은 이 검토를 정말 죽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진 실무의 검토진들은 서울대 대학원생의 물리학과 이런 학위 그 준비하신 분들이 대학원에서 이분들이 검토를 하나하나 보기 때문에 정말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지금의 평가원에 맞게끔 너무도 잘 구성이 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하나 주의점 드릴게요. 제발 여러분들 이 시기 되면 무슨 문제를 만날 때 이건 취업적이야. 이건 뭐야. 취업 탈영 이제 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구평의 교훈. 어떤 교훈이 있었죠? 제가 인터넷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했었지만 구평의 5번. 저는요. 물론 구평 문항을 딱 들여다보면 올해 뭐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유평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평에서 어느 정도의 좀 난이도를 갖추다 보니까 이때 드디어 틱틱 튀어나온 부분이 저는 구평의 19번, 20번. 그래요. 정답률은 최하정답률 얘기하지만 저는 구평에서 제일 중요한 문항이 5번이라고 생각해요. 이 캐스트상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 들으신 분들 계시죠? 그 구평에서 갑자기 이제 의구심 발병하는 거죠. 짧게 얘기하면 아니 A씨 도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달라 보여. 그게 평소에 아 이제 됐어. 이러한 생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 꼭 가질 생각들은요. 진짜 저는 불조심 포스터 우리나라의 명언 중에 최고의 항목 그것이 수능에 그대로 직결되는 것이 저는 이러한 명언.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것처럼 정말 중요한 말 없습니다. 무엇보다 수능은 정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 이제 됐어. 이 순간이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됐어.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아 이거 됐어.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지 마시고 아 이거 됐는데 한 번 더 확인. 그리고 제가 꼭 교과서 꼭 읽으라고 하죠. 여러분 교과서는요. 읽으란 이유가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물론 있죠. 다 교과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장 유일무이한 유일한 서술형 책이 교과서란 겁니다. 자 수능 문장 자체가 뭐죠? 그게 바로 서술형 문장으로 되어있죠. 그걸 읽으면서 생각하는 그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그냥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수술이 지나갔던 부분도 수능장 가면은 별 이상한 생각들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런 게 있어요. 1년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뇌가 정말 집요하게 진행이 되는 그 시각이 언제냐면 그게 수능 날이랍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더하죠. 왜? 가장 긴장이 되고 가장 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뇌가 굉장히 잘 돌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능장에 까딱까딱하는 실수. 이거 왜냐. 이 수능장의 변수라고 하는 이것은요. 바로 뒤늦은 하이. 정말 높은 뒤늦은 뇌작동이에요.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수능장에서 무슨 연구 하나 맡기면 노벨상을 탈 걸? 이런 얘기도 곧잘합니다. 농담이지만. 그만큼 수능 날에는 정말 이 뇌작동에 하늘을 찔러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공부할 때 그냥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그날 따라 이 단어가 뭔가 좀 다른 뜻을 중의지로 포함하고 있지 않나.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 의구심을 갖고 가면 안 돼요. 수능 날 연구 모두 들어갔나? 수능 날 의구심 발생한다? 그날은 작살인 겁니다. 그 이전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놓고 그리고 수능 날 가서 자연스럽게 펼쳐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교과서를 읽으면서 평소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문장이라든가 제가 맨날 정의, 정의 그러는데 하다가 뭔가 꼬일 때 그 정의가 모든 것을 교통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차근차근 조금조금씩 읽기 바랍니다.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 극강 파이널 모고는요. 버슬머도 마찬가지지만 수특이라든가 수안이라든가 이런 설정을 변형했다기보다 연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 겉모습이 달라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설정이 그대로 녹여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문항을 구성해놨습니다. 아 그리고 이 얘기 처음에 할까 그랬군요. 여러분들 극강 파이널 함부로 여기에 들이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좌절할 거면 진짜 이 극강 파이널 모고에서는 좌절할 거라면 이거 독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게요. 굳은 심장과 강한 심장과 정말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중무장한 정신, 마음 상태로 그리고 이 극강 파이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자기 것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극강 파이널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영끌 송글씨 해설치도 함께 캘라로 함께 여러분들에게 동봉해놨습니다. 수업을 듣고 또 자기 혼자 선생님처럼 설마 연습하면서 뭐가 갔다 놓쳤다. 그때 송글씨 보시면 이 송글씨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그 효과를 톡톡히 봤을 겁니다. 자 그걸 살짝 보면서 무던히 반복 연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평가원은요. 정말 그래요. 기본을 건드려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평가원 문항은 은근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은근히 쉽다는 것은 결국 기본을 긁어요. 매우 어렵다는 것은 그 부분을 간과하고 별로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 문제에 답내는 것에 항상 집중했거든요. 여러분 절대 극강판을 모고는요. 답내는 그러한 풀이법 스킬 아닙니다. 정말 또 서운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우 문제 저렇게 푸는구나. 그거 감동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특히 역학 같은 빅사지 문제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제에서 물어보면 물리량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그 물리량을 감싸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목표의 깃발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기본을 건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도 문항이라 하는 최근에 9평에 20번이라든가 또 6평에 20번이라든가 또 9평에 19번의 전기력이라든가 결국 뭐예요. 작용반작용의 전기력의 핵을 이루고 있는 거죠. 기회에 대한 분석부터. 또한 6평에 20번, 9평에 20번. 이런 연직방의 용설만 나오면 덧붙어 먹죠. 왜? 핵심이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의 말씀 드리면 연직방의 용서는요. 알짜임이에요. 결국 이 역할이라는 것은 알짜임을 시작해서 알짜임으로 끝나는 것인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실제 그 속내를 제대로 파헤쳐보진 않았다는 겁니다. 딱 기본적인 내용 하나예요. 그 알짜임이 제로인 곳에서 바로 왜 최대 속력이 되는지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거기만 탁 외워서는 안 돼요. 그럼 결국 그게 프리법하는 겁니다. 공부하실 때 여러분 절대 유형 누리하지 마십시오. 유형 누리하지 마세요. 뭐 이러이러한 소재의 유형. 이러이러한 소재의 유형. 그럼 결국은 실전 가면요. 똑같은 내용인데 겉에 달라 보이니까 뭔가 또 다른 유형이에요. 신유형. 맨날 이 소리합니다. 신유형 아니에요. 역학은 특히 신유형 없어요. 역학이 뭔데? 몇백 년 묵은 고과학이랍니다. 또 프리법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프리법에 연연하니까 문제 풀었던 그 상황의 루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루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 그때그때 쭉쭉 어떻게 있는 설정들을 엮어나갈 것이냐. 그러한 과정의 생각의 논리, 근거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 근거를 목표라는 것이 바로 극강 파이널이에요. 또한 기억의 잔상.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물론 많은 양의 적당한 양은 풀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 풀이를 기출 1도기니 2도기니 하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 저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 제가 물리학에서 제일 적대시하는 부분이 바로 문제 풀이법이에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기억의 잔상이 남아서 그 문제 어떻게 풀었더라. 여러분 수능장에서 문제 풀 때 이 문제 어떻게 풀었더라. 이렇게 기억해내려는 순간에 작살나는 겁니다. 절대 기억을 하면 안 됩니다. 사고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기본을 건드리면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는 겁니다. 또한 기출의 숨결이 아주 농후해요. 이 평가원의 문항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지금 우리 이번 교과가 첫 수능이에요. 교과에서 개편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 작년, 재작년에 없던 내용들 많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 틱틱 튀어나오면 신유형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9년 전, 8년 전에 그때의 교과 내용이 다시 들어오면서 지금 시대에만큼 꾸며진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중에 제시한 것들은 결국 새로운 유형이 절대 아닌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6평의 20번 같은 경우 기출사대 타고 업 기타업 강제했던 그 예전의 기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탄성제 체크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당연한 내용이었던 겁니다. 또한 이번 9평의 20번의 그 일초운동과 탄성체와 이 관계도 여러분들 스골, 스골 펴봐요. 그 50 몇 페이지인가 펴보세요. 그대로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시하는 것은 그냥 멀쩌, 아 이런 거 나와.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물리학이라는 그 틀 정해지는 그러한 아주 빈출되는 그런 실험 내용들에서 항상 제시하고 그런데 거기에 문제 푸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 속에 생각의 근거를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 바쁠 때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제 1회차부터 1차부터 쫙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거 극강 파이널은요. 30분에 제한 두지 마시고 괜찮아요. 왜? 문제 일부러 빡빡하게 했기 때문에 생각, 이게 쉬어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30분에 맞추면 뭐 쉬운 문제, 이렇게 주워가는 문제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우리 시간 낭비, 돈 낭비 아깝잖아요. 하나라도 더 부딪혀서 한번 깨져보자 이거죠. 그렇다고 틀린 연습하라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그래서 빡빡해요. 그러니까 35분에서 40분 정도의 자기의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그 문항에서 최대한 사고를 발휘하는 아이버 뇌 타임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문풀 5원칙이라든가 또 필당부 뭐 이런 강좌를 바로 뒤에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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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놓을 텐데 여러분 반드시 문제 풀 때 그 역학이라고 하는 여러분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항들이 있죠. 끝에 있는 두 문항 정도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이전에 18문항을 반드시 맞추는 그러한 버릇을 가지셔야 돼요. 평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고 읽다가 까딱하면 안 돼요. 읽으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그런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버실모에 맞게 역시 마찬가지로 극강 파이널도 역시 가열차이 진행할 테니까 정말 잘 활용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석이 될 수 있도록 자, 우리 수능날 웃는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빨리 물만 대! 오케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고!